안녕하세요 숙기입니다. 요즘 새해라서 다이어트 많이 하시죠? 힘든 다이어트 재밌게 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오징어 게임처럼 재밌는 온라인 다이어트 챌린지 게임입니다. 각 미션을 진행하면서 성공하면 경품과 상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참여 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 어플을 설치하고 추천인을 입력하고 대비 검색해서 포인트 결제하고 인증받고 카페에 가입하면 됩니다. 실행동력이라는 앱과 실행동력 카페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해서 가입 인사도 남기고 등업 신청을 하고 진행됩니다. 실행동력 다이어트 대회에는요. 일석이조 효과로 건강한 몸과 상품 경품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닉네임은 모두 동일하게 진행을 해야 돼요. 앱과 카페 모두 동일하게 해주시고요. 체중 골격근량 체지방 인증할 수 있는 체중기계가 필요합니다. 순위 선정 기준이에요. 선정 지급 기준도 이렇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게임 법칙으로 탄탄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믿고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임 법칙이 다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 체중을 재는 것도 중요하죠. 마스터님께 자세한 설명을 받으면서 진행해서 편리했습니다. 이렇게 일지를 다 남기고 중간중간에 이벤트 게임도 진행이 되었어요. 5주간의 다이어트 기록을 남길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기록도 앱에서 진행을 하고 실행 동력을 하면서 운동을 실행하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미션을 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게 되고요. 동기부여도 되면서 함께하는 분들에게 응원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결과적으로 5주간 진행하면서 체중 경동은 크게 없었지만 비록 상금도 획득을 못했지만 연말과 신년을 보내면서 체중 변화 없이 유지되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몸매 라인도 좋아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더욱 열심히 해서 상금도 받고 싶습니다. 살을 패야 하는 이유가 절실하신 분이 대회 상금을 받고 싶은 분에게 실행 동력 다이어트 챌린지 게임을 추천합니다.